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쿠버네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쿠버 스트론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번에 자격을 취득을 하기도 했고 그래갖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쿠버네티스 자격증 관련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격증에서 가장 먼저 있는 부분으로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좀 더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격증은 기존에 유명했던 거가 이제 CKA, AD 그리고 S가 있었었죠 그리고 작년에 KCNA 그리고 KCSA라고 불리는 네 어소시에이트 레벨의 자격증이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쿠버네티스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이 다섯 개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쿠버 스트론트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다섯 개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취득한 자격증 관련한 메일이 오게 되고요 그 메일이 오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다 네 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끝났다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얻었다고 하죠 그 배지를 얻으면 크레들리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래와 같이 오른쪽 밑에 쿠버 스트론트라는 배지를 이렇게 쓸 수 있고 볼 수 있고 퍼블릭하게 링크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게 쿠버 스트론트라는 걸 얻으면 좋나? 이게 가치가 있나? 이런 게 사실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단점부터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빨리 봐야 빨리 그만 보고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존에 유명했던 AAD 그리고 S 외에도 두 개를 더 따야 됩니다 KCNA, KCSE라는 두 개를 더 따야 되는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어소시에이트 레벨이 250달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면 500달러죠 그리고 할인이 보통 30%가 들어가면 350달러고 좀 많이 들어가면 40%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30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리고 시험을 두 개나 더 봐야 된다는 것은 보통은 하루에 다 보시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봤는데 네 그렇게 봤죠 그렇게 봤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시진 않죠 시험을 보통 하루에 한 개 보지 않죠 한 개 보고 좀 며칠 있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이고 많은 것들이 이제 불타 오른다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비용적인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이 시험은 CKA나 이런 것처럼 모두가 많이 보거나 이렇게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존 시험이 아닙니다 어소시에이트 레벨은 핸존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PCA도 없었고 지금 있는 KCNA, SA도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핸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뭔가를 뭔가 프랙티컬하게 뭔가 하는 느낌이 굉장히 안 듭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타이틀이 한 개 더 생깁니다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은 사실 별로 안 유명해서 저도 링크드인에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한들 그 자격증이 다섯 개 있어야 이게 생긴다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해 갖고 아 자격증이 많고 많은 쿠버 스트론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거든요 지금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면 쿠버 콘을 가시거나 아니면 쿠버 아티스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알려졌다 그러면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과 그에 맞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혜택을 주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즉 다섯 개 서티를 했다는 얘기는 특히나 KCNA, KCSE 같은 경우는 자료가 별로 없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은 확실히 공부를 했거나 원래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부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없고 이것을 합격을 하려면 정말 공부를 하거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쿠버 스트론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CNSIP Private Select 채널에 초대가 되고 쿠버 스트론트라는 웹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저도 메일만 받고 초대도 못 받았고 웹페이지도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형태로 메일이 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앰버서더 피플 이쪽처럼 비슷하게 만들 거야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우리도 소개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주소라고 한글로 적혀있는 저 부분에 들어가서 열심히 열심히 입력을 해서 일단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금 저 피플 앰버서더 저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HON 제 이름이죠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람 노란색 배경으로 해갖고 막 써있고 막 그 디테일하게 영어로 막 써져 있는 거를 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웹페이지 기재가 되는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바스토런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런 것들이 웹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약간 어 나 이런 거에 여기 멤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라이빗 클럽 같은 거라고 네 제 싱가포르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되게 신기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맨 밑에 보면은 cncf-쿠바스토런트라는 슬랙 채널 프라이빗 슬랙 채널입니다 저기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프라이빗인데 저 채널에서 거기에 있는 멤버들끼리 대화를 하고 거기 멤버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고 거기 멤버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면 따로 제공을 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웨스턴 특히 유럽과 미국은 사람과의 관계 이미 알고 있고 신뢰받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그 사람들끼리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학연지연으로 약간 오해되고 오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럽에 들어가서 프라이빗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기탑에서 저희가 잔디를 심고 기탑에서 누군가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명성, 레피테이션을 쌓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피테이션을 쌓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뭔가를 운영을 할 수 있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쿠바스트런트의 프로그램에 조인이 되고 얘기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 기반으로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이 넓어지거나 글로벌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으실 때 도움을 받거나 주거나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들어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쿠바스트런트 프로그램에 조인할 수 있다면 즉 서티피케이션을 5개 따실 수 있다면 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이런 거니까 그거를 강조,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바스트런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기셨고 이거를 좀 취득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좀 움직이셨다면 이어지는 KCNA 그리고 KCSA의 시험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